2012년 4월에 분당 서울대 학교병원에서 분당 보건소에 좋을 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위에서 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2012년 8월에 분당 차병원 분당 보건소에서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회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거 알고 있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마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선 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암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다시 의사들이 2명이 정식으로 진단을 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다채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그 형님. 저희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이재명 지사의 2심 재판에 있었는데 검찰이 1심에 졌죠. 4개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거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뀐 정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꺼냈다거나 새로운 증언자를 데리고 왔다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좀 해봤는데 새롭게 변론했거나 새롭게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낸 게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1심하고 2심하고 정반대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4가지 혐의 중에 나머지 3가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친형 강제 입원 사실에 했다는 직권남용죄하고 그것을 TV 후보자 선거 가서 허위사실 공표했는 거. 두 가지인데 강제 입원 부분은 똑같이 무죄예요. 똑같은 논리 똑같은데 그 강제 입원이 무죄인데 그것을 공표했는 게 허위사실 공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죄가 되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검찰이 구형을 1년 6월에 500 때렸잖아요. 600했습니다. 600입니까? 1년 6월에 600. 1년 중에 600 되는데 그 1년 6월이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이잖아요. 1년 6월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 더 큰 죄다 고 수경을 때렸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무죄가 났어? 이래 봐야 됩니다. 1년 6월에 600을 구형했다는 건 어떻게 의미하냐면 범죄가 4개입니다. 직권남용죄가 1년 6월이고요. 이건 벌금이 없습니다. 선거법 하나 3개를 걸었는데 200씩 건 거예요. 200인데 나머지가 다 무죄 났으면 만땅이 하면 200이 돼야 돼요. 벌금이. 200이 돼야 되고. 원래 같으면 200인데 판결문에도 양형위원회에서 적시가 돼 있어요.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다. 그렇게 토론회에서 너무나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면 통상 같으면 이게 유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아니면 90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큰 게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3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산해보면 저는 변호사고이니까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검사가 구형하는 거하고 판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뜬금없이 300이 나와요. 나머지 다 무죄고. 이거 3개에 대해서 200씩 600을 때렸는데 이것도 다 무죄고. 딱 한 개. 그걸 300 때렸다는 거죠. 올려치게 해가지고. 올려치게 한 거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안에 내용 판결 판결물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금방 선고가 됐기 때문에 양형이 이후 보도된 것을 봤을 때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이상하게 썼어요. 허위사실 당선이 되기 위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토론회에서 김영환이가 강제입원 시킨 적 있죠?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제입원이 안 됐어. 강제원을 했어? 이재선 씨가 안 됐다고. 그래서 1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무죄인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게 특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취지에서 대답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유죄라고 보기 외롭다는 게 1심 판결의 취지고 1심 판결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2심 판결은 달라진 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신한 거 아니냐. 보고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은 당선자들이 있느냐. 한 번씩 살펴봅시다. 이번 국회입니다. 20대 국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영선 선거 유예. 강길부 무죄. 윤호중 80만 원. 장석춘 80만 원. 함진규 90만 원. 강훈식 80만 원. 서영교 무죄. 추미애 80만 원. 송기현 무죄. 권은희 80만 원. 김한표 80만 원. 이철규 무죄. 이재정 무죄. 염동열 80만 원. 김진태 무죄. 박성중 무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허위사실 유포야. 처음이에요. 지금. 대부분 무죄 아니면 80, 90만 원이에요. 왜? 선거 하다 보면 오버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박영선은 뭐라 그랬냐면. 구로구 모든 학교 학생 수가 25명 이하입니다. 라고 했다고. 무죄. 허위사실이네. 왜 보기네. 선거 유예. 근데. 이렇게 따지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 싹 다 걸리지. 다 300내. 300내라 그래. 300이 어느 정도 센 거냐면요. 이무영하고 장영달이가 붙었어. 근데 이무영이가 장영달 보고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운동으로 감옥간 게 아니고 북침서를 주장해서 감옥살을 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정도. 얼마 받았을 것 같아 이무영이가. 완전 거짓말했네요. 얼마 받았을 것 같아. 이게 300 받았어. 이게 300. 300. 그리고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하는 거랑 남을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하고 선거가 달라요. 앞에 거는 5년인데 뒤에 거는 7년이야. 이무영이는 7년짜리 했는데 300 맞았어. 그것도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북침서를 주장해서 장영달을 깜빡갔다고. 이게 300이라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얘기하고 300이었잖아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지금 그래 판사가 봤을 때 이게 왜곡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80이나 90에 가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300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자기 법적 양심을 걸고 판결을 선고를 했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임상기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도 많이 이상하다. 저는 그래서 대법원 가서 또 뒤집혀질 확률이 있다고 봐요. 뒤집혀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타까운 거지. 지금 우리 이 작가가 최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검사가 공직자 임명한다.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임명해. 검사가 공직자 임명하고 대가리 날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문은 꼼꼼 읽어보고 이 사람을 경기도 지사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제가 찾아내가지고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그 1심 판결 취지대로 가든지 아니면 90만 원, 80만 원 해가지고 지사직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경기도는 우리가 뽑은 거란 말이야. 네가 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번 국회에서 당선자 중에 제가 아까 10대명 불러줬잖아요. 단 한 명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다 무죄 선고유예 80, 70, 80이야. 그러면 직권남용죄 그걸 유죄를 하선가 처음부터. 그렇지. 오히려 그걸 직권남용죄 하면 그래. 논리적으로 안 맞다니. 그게 유죄. 유죄가 아니라면 그걸 갖고 공표했던 게 허위 사실이 되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목 조국, 이재명의 운명은 그랬는데 이들의 운명이 검찰 판사한테 있다고 하네요. 내가 변호사잖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변호사하다 보니까 재판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법조인이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검찰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권유주 정부 때도 그렇게 했었고 정부가 어쩌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성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법조의 속성은. 자, 보십시오. 우리 운명이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박수받고 공부만 했던 그 공부할 애들한테 사회 경험도 잘 없고 지금 판사, 검사 누가 합니까? 사법연수원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 경험도 잘 없고 그런 애들한테 우병우 같은 애들한테 우리 인생을 맡게 되냐 말이야. 맞느냐 말이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판결을 하고 또 수사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정치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판사 성향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되고 유죄가 무죄되고.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일률적으로 선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판사를 누구 맡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AI가 재판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도 변호사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고 납득을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법조에 양심을 걸고 저라면 저렇게 판결 선고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을 들고 정권을 교체했고 적폐들하고 싸움해서 어느 정도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적폐들 위에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들 정말 70년 동안 싸운 70년이 아니지. 한 100년 동안 싸운 경성제국 그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 카르텔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 카르텔, 법원 카르텔. 무시무시합니다. 법원은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개인 생각이니까 재판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된 이후로 판결이 납득 못하는 판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나서 하는 판결들이 느껴지거든요. 논리적으로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예상한 대로 판결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70, 80%는 반대로 항상 나오는 최근에 특히 좀 중요 사건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김경수 도지사건도 그렇고 안희정 거도 그렇고 안희정 거는 이건 범죄는 다르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건도 그렇고 법원이 뭔가 존재감을 과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은 쪽직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가장 존재감을 과시하고요. 결국은 이 검찰 법원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제가 다는 건데 정상적인 판결이 난다면 이거는 무죄치지 파기한송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 90 밑으로 100 밑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를 할 거고 아마 그래서 굳이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렇게 되니까 도지사 업무 수행이 어려워져요. 생각을 하라고 판사가. 네가 뭔데 내가 시발 경기도 시민 내가 도민이거든요. 내가 우리 1300만 경기도민한테 자신이 그걸 준 거예요.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판결을 하란 말이에요. 뭐가 이게 뭐가 크다고 그거를 도지사한테 단성 무효가 될 만한 게 하냐 하냐고 그만큼 막중하게 해야 되는데 암만 양심을 제가 암만 지 생각을 해봐도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